안녕하세요 여러분! 사랑하는 공원으로 미쿠네! 미쿠네는 호흡의 스토리아 프리야맨이자 제공에 우리의 사기주요 빨리 시작하자! 2027년 KC로 오늘의 문화점으로 진짜 시작하자고 전시대지찍을 때 꼭 다스로우러 잘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문화점이 빨리 붙어서 붙이는 것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보인엑스토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리고 일본에서도 느껴보고 계시는 팬분들이 많은데요. 한 마디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보인엑스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보인엑스토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MMA 2023 참석한 사람은 어떠신가요? 네,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MMA에 출연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이 상식이 저희가 인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기도 감격스럽고요. 오늘 정말 멋진 무대 보여드리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보여주시는 무대 살짝 스포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아아, 살짝 스포 보여드리겠습니다. joints 오오와 감사합니다 보석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4 released Tour 본 시상식으로 입원하시겠습니다 저 그뀔 커팅에서 Bran themselves